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는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처음서부터 늘 하나님께 영적인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이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싸가지입니다 온유와ということはわかりやすく言うと霊的に謙遜で正しい心でいることなんです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가 말하는 그 진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자라고 그랬죠 거지가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말이죠 완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진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바로 순정에서 가는 자 가다가도 하나님 멈춰라 그러면 바로 순정에서 멈추는 자 神様が立ち止まれと言うならばその途中でピタッと立ち止まる 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자 だから全て神様に集中しているんですね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こういうものがニューアだとイエイ様が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 그런데 이 온유함, 영적인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유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 애들이 봐도 알잖아요 애들이 싸가지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지가 잘못을 해놓고도 지가 잘못 안 했다고요 오히려 뻑뻑 숨질래요 むしろ帰って怒ってくるんですね 싸가지가 없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가지가 없을 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지가 잘못을 했어도 핑계되고 자기가 합리한다고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순정 안 해요 애들이 싸가지 없을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유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감사 불평불만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불만 할 때 미워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욕심낼 때 욕을 낼 때 우리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때 막 이런 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런 게 막 나오나요 믿음 없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악해져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불평불만 한다고 이럴 때 바로 영적인 싸가지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냐 불평하는 삶을 사냐 이렇게 나타난다고 감사하는 미만에 心이謙虚고正しくないか 영적인 싸가지가 없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냐 없냐로 우리의 삶이 악하냐 아니면 온유하냐 이렇게 나타난다고 神의 미만에 견손で正しいか 正しくないかによって 神의 미만에 ニューアであるか 神의 미만에 いられるかが 決まるんです 근데 우리를 다 포함해서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싸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皆さん 私含めて 世のすべての人々は 霊的に 神의 미만에 霊的に 心が 견손で正しいでしょうか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の 状態なんでしょうか 대부분 많은 クリスチャン 들이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요 大部分の クリスチャン 神의 미만에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でいるんです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 멋대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教会に通っているんですけど 自分勝手に 生きている 人たちが 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실 저번에 김창수 기자님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先週 김창수 씨さん の 証があるんですけど 도연이 책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안 갖고 오고 息子の 도연이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で あったでしょうか そうじゃ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도연이가 아빠 앞에서 싸가지 있게 버르장머리 없이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정신병자예요 저희 왜 때리겠어요 도연君が 小さな父さん 父さん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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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康で正しく ここでいるならば 戦われないことは 言われることは なかったんですよね 普通の父さんですから 生意気で 正しくない心で 反抗したから 押し置きを されたわけです 그렇죠 ですよね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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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가 없으면 부모는 못 참아요 皆さん 子供が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で いるときには 親としては やっぱり 감안できないんです 물론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이성을 잃어버린 김장주 기자님 もちろん 子供を 見て 小さな父さん 亡くして 亡くなった 기자 の父さん 問題が 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 시작은 싸가지 없으면서도 시작한 子供が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で 態度 だったから 仕事が 始めたわけです 예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皆さん 同じように イエス様 を信じる 私たちも 父なる神様 前で 生意気で 正しくない 心で いる時が 多いんです だから こういう 話があるんです 例えば 神様が スイス という国に 降りてきました スイスの 人々を 見て 私は あなた方を 祝福したい と思っています 何を してほしいのか スイス 人たちが 住人が 欲しいから 入木を 与えてください 入木を 育てるに ちょうど いい環境ですから この国は 神様が 入木を たくさん 与えました そして ちょっと 시간이 지난 後 神様が スイスに 来てきました 祝福したい 幸せに 暮らしているのか ね 祝福を 生きる 本質 しきて よく 生きる はい いただいた 入木も よく育って そして 繁殖して いって 私たちも 幸せ 満足なんです 이것が 우리가 만든 우유입니다 まさせ これが 主が くださった 入木から 絞られた ミルクなんです 急に です 神様 急に 一杯 飲んで 帰ろうと した スイス人 スイス人 が何と 言ったか 思いますか 神様 神様 急に お金を 支払って ください どういう意味 なんですか これ 皆さん 神様 今 生きで 正しくない 心で いる ということ なんです 神様 恵みを 知らない 生きで 正しくない 心 ということ なんです 私 家 子ども 教えて 教えて います 生きで 正しくない 心を 持って 地獄 行く 子ども が 言います 父 何で 生きで 正しくない 心を 持って 地獄 行く の 生きで 正しくない 心を 持って ならば 今すぐ 地獄 はもちろん いかない さかじが さかじが 없는 마음を 持って 生き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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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を 持って することが できない から 自も 때리고 교만 해제버려 まぐ まぐ もちろ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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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는 그 말씀대로 못살고 지 멋대로 살게 되고 결국 지옥 가는 인간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싸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싸가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싸가지 없는 표정을 지으려고 한다던가 싸가지 없는 말을 하려고 한다던가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러면요 바바닥이 불이 나게 맞습니다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제가 왜 발바닥만 때리는지 아시죠? 왜 아쉬울을 타닥을까? 여러분은 이유가 알아요 다른 데 때리면 애들이 그거 증거 내서 고소한다고 해서 발바닥만 때리거든요 여러분은 매立つ 덕분에 타닥을 하면 訴えてやる다고 해서 매立たないように 아쉬울을 타닥을 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또 푸슥푸슥 지도 모르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행동하는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발바닥에 불이 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 죽임을 안 당하고 싸가지 없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반죽임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인간으로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아버라 한 눈으로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런데도 불쑥불쑥 싸가지 없음이 나온다고요 그럼 또 연락이 맞고 그러면서 싸가지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고 회개시켜줘요 그리고 바른 것에 순종하게 그리고 감사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그리고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저희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소리가 야만인 아니야? 예? 혹시 선생님? 좀 기쓰이? 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어떻게 애들을 때릴 수가 있어? どうやって子供の足裏을叩くの? 애들이 다 그런 거지? 子供たちはみんなそういう心を持ったりす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か?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子 다치죠 우리 아이들의 싸가지도 물론 그렇지만 皆さん子供たちが生意気で正しくない心で持つことも問題なんです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싸가지는 더 큰 문제입니다 問題なのは 父のある神様の身前で 理的に生意気で正しくない心を持ちつけることは問題なんです 회개를 못해요 いやもう悔やためをしようとしないんです 罪を罪として認識もしないんです 神様の御言葉に忠誠しません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해요 感謝もしないんです 자기 그 싸가지 없음 때문에 その生意気で正しくない心のゆえなんですよ 그래서 그 자기의 싸가지가 있냐 없냐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ですから自分の心が謙遜で正しい心を持っているか持っていないかによって 人生が変わるんです 어떤 사람은 이 싸가지 없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あるいは私のこの生意気で正しくない心が苦しいと思って 誤解く人もいるんです 그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만난 한 선교사님인데요 その一人が 去年出会った 選挙士先生がいました 韓国人の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선교사님 アメリカ生まれの 韓国人の 選挙士に会いました 이분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が 크게 나서 다리 한쪽을 잃었어요 実は若い時に 交通事故によって 片方の足を失ってしまった 그리고 젊은 날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캄캄한 거죠 그래서 늘 절망 절망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に 누워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젊은데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텐데 자기 꿈도 있었을 텐데 결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도 꾸릴 이런 계획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절망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 늘 없어진 다리만 생각했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분은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잘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충격에 기도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냐고 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자기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왜 맨날 없어진 다리만 보고 이렇게 살았을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리 한쪽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 하고 살았을까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러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들 짜증나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게 자꾸 공격해 오더래요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대요 아직도 나에게는 다리가 없어진 다리가 아니라 있는 다리를 보기 시작했고 나에게는 가족이 아직도 나는 살아있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바꾸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아직도 그런 큰 교통사고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싸기까지 됐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서야 실리콘과 고무로 의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걷는 연습 시작하고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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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까지 헌신하게 됐고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 한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국군들이 교통사고 하나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4 형제 새 차 샀다고 좋아하는데 한방에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죠 항상 항상 마무르 운탱 항상 마무르 운탱 책임 모츠 운탱 해야 된다고 책임 모츠 운탱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젊다고 막 오픈카라고 천정 열고 달리다가 이 분은 다리 잃었는데 너는 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럼 노래 뮤지컬은 끝이야 뮤지컬 지인세 오시마이 여기도 차 주시마 지금 한 방에 모든 게 날아갔어요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그 때 성령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셨나봐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이후로 스크바 왔습니다 거기가 아프리카였대요 아프리카였대요 또 밀림 깊숙이 들어갔대요 장굴 깊은 장굴 깊은 거기서 원주민을 만났는데요 견주민이 아프리카었대요 글쎄 거의 한 1200명이 살고 있는데 견주민たちは 1200명 이루 이루 도코로 났습니다 사람을 먹는 식인종 부족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봐요 몇십 명이 이 선교사를 발견하고요 몇십 명이 선교사를 미치게돼요 빙빙이 둘러싸요 그리고 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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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겠다고 이런거예요 이렇게 食べたい と 오셉 ってくる わけです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 선교사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먹으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두지 마시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오 스테반 집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갔대요 도망가봤자 다리도 불편하고 밀림인데 얼마나 가겠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끄 끄 끄 끄 끄 이렇게 막 둘렸습니다 끄 돌면서 막 먹잇감을 잡았으니까 막 이런거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서 오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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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짰이네 오랫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생교사에서 고압 사람들이 시인종에 손을 막 이렇게 잡아 대니까 막 그래서 자기 의족을 딱 빼가지고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막 이랬대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선교사인데 선교사 훈련 다 필요없어 선교사 훈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앞에 오는 그 원주님한테 막 던져버렸대요 저리 쇼맨 경시민 간면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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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뜯고 물고 막 이런 거에요 그리고 그 지속을 시리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지속을 시리콘으로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보고 막 옆에서 뜯고 물고 아니 근데 이 재질이 고무잖아요 근데 시리콘으로 고무에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뜯고 씻고 해도 이제 안 먹고 지는 거에요 이제는 가미에 찍지 않으면 다비를 하죠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첫 경험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 이삼십 명이 계속 막 물고 뜯고 했는데도 영혼 여전히 안 먹어가지고 다리는 멀쩡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요 이 선교사님을 신적 존재로 보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추장이요 이렇게 일제히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리더라구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리더라구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왜 잃어버렸는지 자기 다리를 왜 잃어버렸는지 그때 알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여러분 우리 몸 어딘가 한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기 쉬울까요? 누구에게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냥 무너진 채로 있지 않았구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영적인 싸가지가 있게끔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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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과 싸우면서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고 갈아엎었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엎드려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할 수 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갈아하셨을 때 가는 사람이 되구요 그런 순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두신 또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이 영적인 싸가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적인 말로 한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온유함이구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30배, 60배, 100배,身을結ぶ 것으로できる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제 멋대로 살죠 교만 떨면서 살게 됩니다 온유한 신앙이 없으니까 삶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삶이 없으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냥 보통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옥토 이외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행의 말씀하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이노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정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뱉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가지가 있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가 생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되질 수 있게